자, LS머트리얼즈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이주연입니다. 자, 오늘 날짜 12월 18일 LS머트리얼즈 분석 영상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LS머트리얼즈 오늘 상한가 갔죠? 자, 여러분들 이 상한가 제가 금요일부터 계속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제가 지난주에 금요일 종가 이후에 자, 보시면 여러분들 15일에도 그러니까 금요일에도, 토요일에도, 일요일에도 이렇게 여러분들께 월요일 상한가 준비하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자, 역시나 악플 달렸죠. 제가 LS머트리얼즈 관련해서 에코프로 머트리얼즈와 비교를 했거든요. 자, 지금 주가 움직임이 에코프로 머티와 지금 동일하게 진행이 되고 외인들이 작업이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자, 지금 영상 보시는 분들 LS머트리얼즈 제가 목표가 계속해서 여러분들 상장하고 나서 8만원, 8만원 간다고 말씀드렸죠? 자, 오늘 종가 얼마입니까? 자, 오늘 종가 여러분들 4만원입니다. 자, 여기서 2배는 가야 8만원인데 자, 이게 과연 갈지 궁금하시죠? 그리고 지금 신규 진입 이제라도 할 수 있나 궁금하시죠? 자, 지난주에라도 제 영상 보시고 010-4123-8575 010-4123-8575로 자, LS 플러스 구동 남겨주신 분들께는 제가 어떤 거 포착해드린다 그랬죠? 이 LS머트리얼즈의 성장성과 기업가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지급은 IPO 이 IPO에 들어온 이 수급의 흐름과 언제 이 수급이 LS머트리얼즈로 들어오는지 이 수급 확인이 중요하다 수급이 지금은 포인트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여러분들 지난주에라도 금, 토, 일 중에 제 영상 보시고 자, 010-4123-8575로 문자 남겨주신 분들께는 제가 어떤 거 보내드렸나요? 자, 구독 남겨주신 분들께 이렇게 LS머트리얼즈 지시니까 32,000원으로 해서 자, 9시 7분에 수급 확인하고 금요일 저항 구간에 강력한 외인 수급, 세력포착, 저항자리 뚫으면 더 크게 올라갑니다 상한가 준비하세요 목표가 텔레방 확인 자, 이렇게 여러분들 자, 어떤 거? 이렇게 이미 많은 분들은 주연이가 보내드리는 단체 문자 받으시고 32,000원에 신규 또는 비중 추가 추가 매수하셨다 자, 여러분들 이 저항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지난주 금, 토, 일에도 제가 계속해서 이렇게 실시간에 여러분들 제가 조작 아니라는 점 여기 항상 말씀드리죠 자, 12월 15일 금요일에 지난주 금요일에도 자, 여러분들 이 분봉 보여드리면서 자, 이거 어떤 저항자리? 지난주 목요일에 지난주 목요일에 이 저항이 나왔던 구간 저항이 나왔던 구간 28,500원 부근 이 저항 중요하다고 이렇게 강조드리면서 여러분들 강조드리면서 이 구간 밀렸다가 다시금 이 저항 구간에서 여러분들 어떻게 됐습니까? 추가 매수 타점 드릴 때까지 잠시만 기다리시라고 말씀드리고 자, 이 구간에서 9시 7분 28,500원 구간에서 저의 이렇게 매수 사인 관련해서 드렸죠 에코프로 머티 관련해서 IPO주들의 다시금 수급이 들어오면서 LS 머트리얼주도 이때 다시금 수급이 온다 상승입니다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 다시금 추가 매수 28,500원에서 봐드렸습니다 다시금 근데 지난주 금요일 여러분들 12월 15일에 새롭게 생성된 이 저항 구간 32,000원 저항 구간에 자 여러분들 12월 18일 날짜로 뭐가 들어왔습니까? 제가 계속해서 강조드리죠 수급 수급 중요하다고 별 5개 강조드리고 있죠 이 32,000원 구간에 어떤게 들어오면서 다시금 외인들 수급이 들어오면서 자 이렇게 다시금 다시금 금요일 저항 구간에 강력한 외인 수급 세력 부착 저항자리 뚫으면 더 크게 올라갑니다 상한가 준비하세요 목표가 텔레버 확인 이렇게 단체 문자 넣어드리고 수급 관련해서 브리핑 해드리는 거 여러분들 보이시죠? 자 여러분 밑에 보시면 에코프로 머티도 있고 저희가 저희 채널에 찍어드리는 종목에 한해서는 텔레그램방에서 100% 100% 무료로 브리핑 해드리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있죠 자 여러분들께서 LS 머티리얼즈를 믿지 못하시고 매수 못하시는 이유는 뭔가요? 수급 확인이 안되시고 정보가 없으시기 때문이죠 자 이 수급 확인하는 법에 대한 그 방법에 관련해서는 저희가 여러분들이 영상 언제부터 찍어드렸나요? 자 보시면은 여러분들 12월 4일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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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월 4일부터 이렇게 계속해서 찍어드렸습니다 조회수 앵같이 많이 나왔죠 여러분들 자 이렇게 많은 분들이 LS 머티리얼즈 관련해서 이미 저희와 함께 벌써 1차로 수익 실현 상장날 2만 천원에 매수하셨다가 자 매도사인 언제 드렸죠? 매도사인 12월 14일에 받으셔서 이때 2분의 1 시초가의 3만 7천원 부근에서 2분의 1 매도하고 바로 3만 3천 5백원에 나머지 전략 매도해서 1차로 수익 실현하고 이렇게 여러분들 언제 12월 15일 날짜 찍히는 거 보이시죠? 12월 15일에 다시금 이렇게 추가 매수 타점 얼마로 여러분들 2만 8천 5백원 이 구간으로 다시금 이렇게 에코프로 머티로 인해서 들어오는 수급 확인하고 2만 8천 5백원 부근에 다시금 안내를 드렸다 자 여러분들 이제 저희는 또 2차적인 매도 언제 할지 수급 확인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는 오늘부터 LS 머티리얼즈 어떤 걸 시작했냐 매도 금지 저희가 매도 사인 드릴 때까지 매도금지 현재 이렇게 천분 넘는 분들이 천분 넘는 분들이 지금 매도금지 외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지금 파신 물량 지금 다 외인들이 받고 있죠 자 지금 이 LS 머티리얼즈 주가의 흐름 보면 어떻습니까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때와 굉장히 유사하죠 자 이렇게 주가 미친듯이 올라가다가 어떤 경고 봤습니다 봤나요 투경 관련해서 지금 곧 공시가 뜰지 모릅니다 자 이 투경 관련해서 여러분들께 다시는 없을 기회 기회가 될 거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자 여러분들 투경을 달게 되면은 보통은 이걸 해제시킨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투경을 달고 가는 경우도 있는데 일이 됐든 일이 됐든 저희에겐 우리에겐 혹시나 아직도 LS 머티리얼즈 매수하지 못하신 분들에게는 호재입니다 왜냐 자 여러분들 투경을 만약에 해제하고 간다고 하면은 어차피 주가는 외인들이 현재 끌어올려 줄 건데 자 이거에 관련해 조금 이따 말씀드릴 건데 만약에 해제하지 않고 간다고 해도 해제하지 않고 미친듯이 주가가 계속해서 상승하다가 거래 정지가 된다 자 그렇다고 하면 이거 무조건 다음날 상한가 갈 호재이죠 자 일단 투경 해제 관련해서는 자 해제를 당연히 한다면은 주가를 다시는 끌어내리겠다는 건데 여러분들 이 구간에서 해제를 하기 위해서 주가를 잠시 조정을 줄 때 여러분들은 추가 매수 혹은 신규 매수의 기회가 되시겠고요 이와 관련된 추가 매수 신규 매수 타점 같은 경우에도 010 4123 8575 LS 플러스 구동 남겨주시면 타점 잡아드리고요 만약에 투경을 달고 쭉쭉 그냥 올라가서 쭉쭉 그냥 올라가서 뭐가 되면 금상첨화다 거래 정지가 되면 금상첨화다 여러분들 투경 때문에 거래 정지가 되어봤자 하루 정도이죠 하루 정도 투경 달았을 때 주가가 미친듯이 올라갈 때 거래 정지까지 하는 이유는 뭐다 여러분들께서 이 종목에 대해서 왜 투자를 하시는지 한번 진정하시고 생각을 해보시라고 하루 동안 시간을 주는 건데 오히려 어? 거래 정지까지 갔어? 이거 정말 매수세가 보통이 아니군 하고 보통은 투경 달고 거래 정지 이후에 지금 같은 기세라면 여러분들 자 주가 이렇게 흘러갈 가능성 굉장히 높습니다 자 투경 이후에 거래 정지 이후에 바로 또 상한값 알아올리고요 또 다음날 또 관련해서 거래 정지 이후에 또 다시금 상한값 가줬죠 자 여러분들 여러분들 이렇게 외인들이 들어오는 거 절대로 그냥 보고만 계시면 안 됩니다 자 물량 단 하나도 뺏기시면 안 되고요 지금 에코 프로머티 저희가 관련해서 11월부터 여러분들께 이 패시브 자금 관련해서 말씀드렸던 거 있죠 지금 LS 머트리얼즈가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 150 특례 편입 여러분들 이거 LS 머트리얼즈 현재 노려볼만 합니다 자 외인들이 계속해서 메세가 들어와서 지금 개인들의 물량을 야곱야곱 뺏어가는 이유가 LS 머트리얼즈 이러한 상승세로 계속 가져서 코스닥 150에 여러분들 특례 편입이 된다고 하면 저 지금 현재 뭐도 안 됩니까 공매도도 안 되죠 자 코스닥 150 편입은 무조건적으로 뭐다 지금 호재다 에코 프로머티가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렸죠 14일에 어떤 거 14일에 선물 옵션 만기가 되고 15일부터 패시브 자금 들어오기 시작할 거라 말씀드렸는데 정확히 15일부터 미친 듯한 상승 나와주기 시작했습니다 자 저희가 11월 23일 여기 날짜 티킷이 여러분들 에코 프로머티 패시브 자금 관련해서 이렇게 텔레그램 방에 여러분들께 공유해드리고 말씀드렸을 때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자 근데 지금 어떻게 됐죠 결국에 특례 편입이 되고 패시브 자금이 들어와서 주가 미친 듯이 올랐죠 자 여러분들 에코 프로머티가 주가 상승하기 전에 이 패시브 자금 관련해서 기대감만으로도 주가가 올라가 줬었습니다 자 지금 너무 고점인 것 같나요 여러분들 고점인 것 같나요 자 고점인 것 같다고 무서워하시는 분들은 자 이때도 고점에 물리셨던 분들 연락이 오셨었습니다 자 근데 이때 고점인 줄 아셨던 분들 저희가 금요일에 28,500원 부근에서 추가 매수 타점 드리면서 물타기 하시고 지금은 지금은 물타기를 안 하셨어도 또 결국에는 수익권이고 주가가 올라 주가가 올라 줬죠 계속해서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IPO주에 이 테마가 가지고 있는 현재 트렌드와 패턴을 아시면은 IPO주 저희가 촬영해드리는 이 IPO주만으로도 현재 정말 어마어마한 수익 내실 수 있습니다 자 관련해서 텔레그램방 입장 및 단체 문자 그리고 대응 전략 자료까지 받아보실 분들은 자 뭐라고 말씀드렸죠 010 4123 8575 LS 플러스 구독이라고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수급 라이브로 해드리는 텔레그램방 대응 전략 자료 그리고 아직까지 텔레그램방 설치 못하신 분은 일단은 문자로 저희가 구독자 이벤트로 안내를 해드리고 자 IPO주 이번달에 아직 하나 남았죠 12월 22일 이 DS 단석에 대한 IPO 수급 따라 수익내기 이 대응 전략 자료 여러분들 현재 이 LS 머티리얼주 주주 여러분들께 같이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수급이 현재 에코프로 머티와 LS에 몰려있는 이 수급이 DS 단석으로 에서 어느정도 변동성이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미리 미리 대응하시고 꼭 IPO 종목들 모드로 수익 내시길 진심으로 기원하고요 꼭 주연희 구독자 여러분들은 올 연말 제가 드리는 이 수익들로 꼭 따뜻하게 보내셨으면 합니다 자 그럼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010 4123 8575 LS 플러스 구독하셨다는 거 꼭 남겨주시면 제가 여러분들께 텔레그램 방 입장하실 수 있는 링크와 더불어 대응 전략 자료 모두 다 보내드리고 있으니깐요 꼭 이번 기회에 놓치지 마시고 여러분들 수급 수급 따라 수익 내는 방법 꼭 익히셔서 앞으로 계속해서 무조건 수익 낼 수밖에 없는 이 IPO주 패턴 익히시고 연말 따뜻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만의 주식 서포터 이주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